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를 했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심학사의 다음주 전략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포근하네요. 겨울로 접어드는 어떤 시점인데 아직은 좀 포근한 날씨,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인가요? 수능마다 굉장히 추웠잖아요. 근데 이번 수능은 또 춥지 않게 지나가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시장에서 탈탄소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제로코로나 정책들, 여러 가지 탄소제로 정책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좀 무서운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날씨는 좀 포근한 것 같고요. 시장도 점차적으로 좀 포근한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수 때문에, 매크르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우려를 하지 않으면서 특히나 이제 내년도 최종 금리 7% 얘기들이 막 흘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충격 안 받죠? 악재에 둔감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는 거죠. 과거 같으면, 몇 달 전만 같으면 최종 금리 7%, 한 3% 시장이 폭락하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의미심상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진주 같은 종목을 골라낼 때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큰 기회는 분명히 오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널부러져 있는 정말 흑값에 많은 종목들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월에 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성사 가능성이 네옴 시티 빈살만 왕세자 방문 이후로 펼쳐지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크라나 관련된 재건 관련 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우장대하면서 그런 어떤 기업들이 상당히 또 좋은 주가 흐름들을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금요일날 미국장 마감부터 보면요. 보합종도 마감됐어요. 나스하기 거의 보합 0.01% 상승에 다우 그리고 S&P는 각각 0.5, 0.4% 정도 상승하면서 무난하게 뭐 월요일날 큰 특별한 어떤 내용이 변경성이 없다면 한국장도 뭐 그냥 소폭에 이제 플러스 내지는 보합종도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야간선물 0.19% 상승했네요.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 등락을 보면 큰 변동이 없었죠. 빅테크 기업들도 애플은 0.38% 상승했고 테슬라는 1.6% 와 테슬라가 근데 52주 신저가네요. 이러니 이제 2차전지가 최근에 조정이 깊지. 어쨌든 요거 좋은 기회의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1.7% 빠졌고 구글, 아마존, 마크로스 소폭 좀 빠지는 흐름. 아스트라제네카 1.5% 바이오 쪽의 기업들 오 나쁘지 않네요.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다 이제 좋은 어떤 흐름들. 또 ASML 홀딩스 와 진짜 가파르게 올라왔네요. 여기 저점 대비 해보니까 지금 와 이거 거의 한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200불 이상 이 정도면 뭐 한 얼마입니까 한 60-70% 가까이 60%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AMD, 이런 기업들 인텔, 넷플릭스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들 사노피, 바이오 쪽이 이런 기업들 길리어드 길리어드 엄청 세게 올라오는 형태 어플라이 머트리얼즈 반도체 장비 쪽 리제네러던 바이오 쪽에 헬스케어 업종의 기업들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모든 것 같이 코로나 모멘텀 받았던 것들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짚으려는 형태가 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합 정도 마감 그래서 무난한 어떤 출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한국증시 한 번 다시 한 번 좀 체크해 보면요. 코스피 지수 이제 점진적으로 좀 바닥을 지났다는 인식을 주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게 지금 61, 121선을 강하게 뚫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반등하고는 좀 다른 폭과 기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만큼 바닥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악도 세게 올라오고 있는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움직임은 좀 더 세게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난 이번 주에는 2차전지가 좀 쉬었으니까 다음 주 2차전지가 좀 그래도 회복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무난한 어떤 마감됐던 것 같고요. 이슈 정리 한 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에 있기도 하지만 바이오가 기회가 오고 있다는 내용의 리포팅을 간략하게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양증권에서 이제 오랜만에 산업 리포트가 좀 나오는데 제목은 바이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인데요. 그 안에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을 한 번 좀 꺼내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약세장이 현재 16개월 이상 지속 중이다. 우리가 이제 주요 종목은 21년도 초반에 찍었기 때문에 고점을 거의 2년 가까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주가를 예상하는 입장에서 결국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의 약세장이 이미 16개월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시 강세장이 찾아올 것이며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종에도 굉장한 기회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 사례들에 근거하면 바이오가 강세장에서는 타 업종 대비 훨씬 빠르고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바이오 섹터가 워낙 이제 민감도가 높은 베타가 높은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압도적으로 하락했지만 상승장이 또 도래하면 다른 업종을 압도하는 상승률을 보일 건 당연하죠. 최근 코스피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 심각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전문가는 과거의 위기가 좀 다르다. 사실 다르죠. 40년 만에 거의 이런 인플레, 채권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하락장에 대한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건 성장주 그리고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어떤 기업들은 섹터군들은 이 파고를 넘어서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상승하는 구간이 올 거라는 거죠.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그래요. 장기 하락장이 될 수도 있고 장기 횡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업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지금과 같은 약세장이 기회가 아닌 적은 없었다. 과거 모든 약세장에서도 지금처럼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 금융위기나 유럽위기 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 그러나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고 위기 이후에 항상 굉장한 기회가 찾아왔다. 공감하는 부분은 지금 상황인 분명한 바이오 업종에 있어서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헐값에 넓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또 실적이 고성장하고 있고 고성장할 시점이 다가오는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 라든지 셀티론 같은 기업은 당연히 시장의 약세를 뚫고 올라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업들은 더 저가의 기회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가 기회죠. 2000년 이후 코스피 약사장은 약 5회에 있었고 약사장 기간은 평균적으로 16개월이었다. 통계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바이오 약세가 과거 대비 좀 길게 나타나고 있고 길게 나타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오버슈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약사장이던 간에 과거 약사장은 평균 16개월 수준에서 끝이 났다. 공포에 질려 약사장 뒤에 있을 강사장까지 놓치는 실수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세 기간이 바이오 쪽에서 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저는 측정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이오가 돌아설 거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너무 빠져서 이제 쳐다보기도 싫고 이제 그냥 팔아버리고 싶어 이런 것 때문에 집어던지는 건 굉장히 악수라는 거죠. 바이오 종목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조심스럽게 표현하지만 물론 강사장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며 지금 당장 바이오를 투자 견유할 수도 없다. 다만 어차피 다시 올 상승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이 아닌 1년 이상을 보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바이오 투자의 적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 셀트로는 있는데요. 바다관 확인했고 이제 내년부터 2차 파동의 어떤 시기로 넘어간다. 바이오 시뮬러의 2차 파동의 시기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는 선두권 업체로서 일단은 글로벌 매출액 1위 의약품인 휴미라 포함해서 이제 아일리아 스탈라라가 이제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3개 제품이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고 50조 60조 이렇게 내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스텔라라 아일리아는 그래서 어쨌든 이 퍼스트 무버 그룹에 이제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암젠이 제일 빠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셀트로운과 삼성 바이오 유지스가 그 다음 이제 여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출시되기 때문에 어쨌든 선두 그룹에 위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휴미라 바이오 시뮬러는 과거 이제 우리가 그 램시마 인플렉트라죠 미국에서 출시가 출시하고 이제 침투가 좀 늦었죠. 그게 좀 아쉬움이 컸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가 높고 또 정책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또 사보험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등재를 하면서 굉장히 빠른 침투 속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와 웨이브 특히나 셀트론 같은 선두 업체들은 음 1, 2조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겠는가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유플라임에 대한 기대가 내년부터 크게 불어다칠 겁니다. 고농도 휴미라가 이제 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론도 이제 고농도요. 예 출시되는거 다 고농도로 출시되고 있고 어쨌든 고농도 제형으로 출시될 제품은 삼성바이오 에피스 알버트 산도스 이제 어쨌든 셀트론과 삼성바이오로스X가 선두그룹에 위치할거는 이제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램시마 SC 점유율이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우호적인 어떤 영향들을 미칠거고요. 신약은 좀 먼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밸류에이션으로 올려 세울 수는 없다는 점 그 부분에서 가능성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내년에는 역시나 이제 시밀러 쪽에 대한 어떤 성장이 견인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CMO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컸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실적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어버렸는데 내년에는 시밀러에 대한 부분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바이오 시밀러의 2차 웨이브로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내년도 매출액 연결기준 3.45조원 영업이익은 1조원을 넘어설 걸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로직스 하반기는 에피스가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다. 정거점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당한 성장성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포함한 신제품 효과로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내년에는 하반기 실적이 좀 더 좋겠다는 거죠. 특히 고농도 제형으로 출시되고 머크에서 분사된 5관원이 판매를 담당하게 되겠죠. 판매하는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셀트로는 이제 직판하죠. 최근 4공장 부분 가동 개시 이후 GSK로부터 작년 로직스 매출액의 26.8%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바이오젠 같은 경우 레카네바 알차이머 쪽 임상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상업화 된다면 대규모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알차이머 관련주로 항상 꼽히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셀트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바이오를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 장세가 내년 적어도 하반기 정도 충분히 이제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들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한국은행의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죠. 금리 결정. 그래서 어쨌든 빅스텝을 두 번 연속으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액션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1444원 고점 찍고 나서 100원 이상으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감안해서 이번에는 빅스텝이 아니라 빅스텝 50pp 0.5% 인상하는 거 그게 아니라 25pp 정도 인상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래도 좀 안도하는 그런 어떤 국내 시장도 좀 안도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이제 빅스텝을 진행하면서 정말 뭐 증시도 그랬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았죠. 반영되는 측면이 근데 조금 이제 뭔가 좀 충격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뭐랄까 너무 급진적이지 않은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미국의 cpi 지표도 좀 완화된 어떤 흐름이 전개되면서 채권 시장 분위기도 좀 호전시켰던 측면을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반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 gdp cpi 전망을 각각 2.1% 또 3.7% 정도로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수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측면 반도체 때문에 좀 더 그런 측면이 큰데요. 이런 부분을 수출 경기 저런 반도체가 이제 약간 깎아먹는 부분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우디 이제 또 중동쪽에 이제 오일머니를 필두로 한 어떤 그런 수주가 조금 더 이제 벌충해 주는 흐름이 전개된다면 좋겠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도 네옴 시티 관련해서 이제 빈살마 왕세자 방문하고 어 이번 달 말 다음 달 이렇게 또 수주 소식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수출 경기의 어떤 둔화된 측면을 좀 막아 세우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성장률 전망이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CPI 전망치도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GDP 그리고 CPI 전망이 기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금통이의 메시지가 맵파적이기는 다소 좀 어렵다는 쪽으로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코멘트를 좀 하고 있고요. 뭐 결국은 이번에는 빅스텝은 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전망치인데요. 뭐 되어봐야지 알겠지만 제 생각에도 이번에 빅스텝 3번 연속 이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 리포트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KB증권에서 이제 블라드가 쏘아올린 내년 하반기 강새로운에서 이 블라드 총재 이제 그 입김이 작지 않은 분이죠. 이분이 내년 최종 금리가 5에서 7%를 주장해서 7%라는 게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의견인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위의 차트가 블라드가 제시한 근거다 해가지고 적정 금리가 8월까지 그려져 있는데 한 7%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시장에서는 좀 충격을 받거나 이제 우려감을 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테일러 준칙에 의구한 이제 뭐 약간 좀 제시인데 2023년 말까지로 확장해서 이 준칙의 의구에서 한번 그려보면 그 정도 이제 피크를 찍고 그 정도 피크를 이렇게 찍고 이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어떤 시점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는 쪽으로 좀 전망이 된다는 거죠. KB 이제 이제 계산을 때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호적인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다소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이제 이 KB 증권의 매크로 팀이 좀 계산한 시기에 의해서 좀 전략의 이제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경기 반등과 금리 인하의 조합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하게 내년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인플레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좀 환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열리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KB 증권의 이 리포트도 한번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금요일에는 그 건설기계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재건 뭐 재건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종전 협상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기사들도 한번 우리가 챙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시세 자체가 이제 작지 않게 움직이는 수백조 규모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건 같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향후에 수주 기대감 또 참여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도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9개월째 지속되고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될 줄은 뭐 알기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전쟁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이제 보여주는 흐름을 통해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번 겨울이 종전협상이 시작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당초 푸튼 러시아 대통령과는 협상하지 않겠다. 막 얘기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지금은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를 했다. 우리는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하고 새로운 일련의 테러와 세계적 불안정을 시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이 러시아의 파괴적인 전쟁이 중단되어야 하고 중단될 수 있는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하면서 뭔가 좀 이제 전쟁이 끝나기를 좀 원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시작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과 안전 보장이 최대 쟁점이 되겠죠. 전쟁 피해 배상이라든지 이게 협상이 쉽게 될까요? 근데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만 나오더라도 관련 어떤 분위기는 확 타오르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지금 뭐 여러 어떤 유럽단에서도 재건 어떤 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족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건설 기계 업종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련해서는 계속 불을 붙이는 흐름이 될 것 같네요. 이제 YTN 그대로 이제 YTN 언론사의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에 네온시티가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다녀가고 모멘텀이 끝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었는데 종목들이 좀 시세가 터지지 않고 사실 뭐 거래가 터지거나 이런 게 절로 없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네온시티 관련된 테마와 분위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MOU가 아니라 계약 또 수주 성사가 되는 그런 흐름이 후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메이저들의 어떤 수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수주 성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 5천억 달러 이게 뭐 계속 늘어나면 한 천조까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방안에 맞춰서 40조 규모의 투자 계약과 MOU 양해각서 26건 체결을 성공했죠.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이었던 일본 일정을 취소했어요. 네 사실 어떤 수주전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또 강력한 경쟁 국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빈살마 왕세자가 일본을 방문 취소해버린 게 어떤 이유인지는 밝히진 않고 있지만 뭔가 좀 의미심장한 이 수주전에서 한국이 좀 이긴 뉘앙스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요. 한간에는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는 경쟁을 한국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양보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 의견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이 엄청난 수주 규모 수주전을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해야 됩니다. 탈 에너지, 탈 석유죠. 그쪽으로 계속 이제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술을 다 갖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 계속 좋은 어떤 수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네온시티 단순히 네온시티가 아니라 이건 제가 볼 땐 사우디와의 정말 친밀한 뭐 뭐랄까요 동맹이라야 될까 거의 뭐 경제적 동반관계 이런 개념으로 십 수년 이상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 그리고 빈살마 만세자는 외곽에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바라보죠. 막 뭐 어떤 언론기자 이제 비판하던 언론기자 이제 암살했다는 그런 어떤 시각도 있고 어쨌든 종신입니다. 종신.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프로젝트를 따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잘 되면 네온시티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37이에요. 네. 37.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번 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굉장히 좀 발로 많이 뛰고 있는데 네온시토의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발주가 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탕을 잘 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달부터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성사돼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28일이죠. 사우디와 주택 협력 공동 세미라를 개최해서 우리 기업을 발주 최대가 소개하는 그런 것들도 이어갈 방침이다 하면서 수주 성사와 이제 그런 소식들에 의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온시티 관련된 또 사우디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는 수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 모멘텀은 살아있다 계속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위한 간략한 어떤 정리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난한 어떤 출발을 할 거니까요. 이제 어떤 종목을 잘 우리가 골라가지고 투자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전망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전략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정리되면 여러분에게 또 다음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시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심학사는 또 내일 마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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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